물놀이. 물놀이 너무 좋지. 준비. 안 가, 안 가, 안 가. 아빠도 웃어도 안 가. 너무 시원하겠다. 아, 웃는다. 나는 저 아이들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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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니야, 우니야, 이리 와. 우니야, 가자. 다 왔다. 다 왔다. 좋아? 정우는 받았네. 이거 무슨 표정이야? 너무 재미있게 하는 거죠? 너무 좋아. 파도. 파도 때문에. 저 졌다. 해가 싫어. 해가 싫어. 해가 싫어. 해가 싫어. 가자, 가자. 도망가자. 무서워, 무서워. 놀랬어. 은우 많이 놀란 것 같은데. 아빠, 아빠. 아빠. 여기 오세요. 여기 오세요. 여기 가요. 아빠. 왜? 저렇게 큰 거 같은데. 빨리 가야죠. 정우는 재미있다는데? 무서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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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무서워요. 됐어, 이제 안 무서워. 여긴 물 안 와. 여긴 물 안 와. 무서워. 좋아? 갈까? 정우랑 한번 갔다 올게, 정우랑. 아빠, 여기 가요. 알았어. 정우랑 한번 갔다 올게, 정우랑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정우가 가고 싶대. 우리 여기 앉아있자. 여기 물 안 오니까. 여기 앉아있어, 여기 물 없으니까. 나랑 같이 이렇게 앉아있자. 여기 앉아있어, 형촌이랑. 정우가 한번 가고 싶대. 모래놀이 하자. 여기 앉아있어. 가지 말래, 아빠. 아니, 은우 엄청 서운해할 것 같은데. 시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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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. 네, 반대로. 왜냐하면 정우는 모르니까 그래. 정우를 지금 신났으니까. 백호상춘이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. 본인도 즐거워서 지금 정우랑 발 담그려고. 은우한테 안 가고. 정우만 챙겨서 오늘 삐지지 않았어요. 뭔가 등이 따가울 것 같은데. 봐봐. 산 만들까, 우리? 산? 산 만들어보자. 그럼 이제 모든 신경은 지금 아빠한테 가있어. 아빠, 아빠 여기 와요. 아빠? 아빠 금방 동생이랑 놀고 금방 올 거야. 지금 아빠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. 아, 째려보고 싶어. 약간 등이 따가웠을 것 같은데. 나한테 이랬다 이거지, 이거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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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아빠, 아빠. 못 들었어요. 정우 안고 있느냐고 눈치를 못 챘어요. 은우야 밥 먹으러 가자. 삼촌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. 아니요, 저. 삐졌어? 아니요, 저. 아니야? 지금 뭐 먹을 기분이 아니야, 지금. 이거 쉴드를 치기가 쉽지 않습니까? 그럼요. 아빠가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. 동생만 챙긴 건데 이거지. 약간 서운하지. 은우야 이제 삼촌 배고프시대. 우리 밥 먹으러 가자. 엄청 애타게 불렀거든요. 네. 그래, 썼자. 오케이, 오케이. 준우 아빠는 과연 은우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?